한편, 이번 시청역 사고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경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. 경찰 등에 따르면 일부 SNS에 피의자가 동승자인 아내와의 부부 싸움 중에 홧김에 가속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일어났고, 이 같은 정황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확산했습니다. 이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.